들었냐? 잘 들리네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범인이 자백은 했는데 안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숲에 때려갔지. FHD 화질에 네 얼굴을 대량으로 찍어서. 아, 어쩐지 너무 쉽게 풀린다 했어. 이젠 플랜 B? 플랜 B가 뭔데? 그게, 이제부터 만들어야지. 정우야. 어. 내 앞에 채용신이 있다. 다 들었어. 정우야. 어. 우리 네가 잡히기 전에 그 미친 늙은이부터 잡자, 그럼 돼. 그래. 만약에... 아주 만약에... 그 늙은이 잡았는데도 안 되면 그때 우리 같이 도망가자. 너 바보냐? 그럼 너 아버지랑 엄마는... 아버지는 이해해 주실 거고 엄마는... 내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괜찮아. 어... 세상이는...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때가 엄청 많거든? 그니까 걱정 마. 내가 다 알아볼게. 정우야 내 말 듣고 있어? 정우야. 너 말곤 아무것도 없잖아. 세상에 어떤 놈이 지 여자를 도망자로 만들어? 채용신은 진짜...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다. 내가 바라보고 있을게. It's you. 누가 바라보고 있어? 내가 바라보는 거다. 내가 바라보는 거다. 내가 바라보는 거다. 나 바라보는 거다. 감사합니다.